사용해봤어요? 낯져밤입니다. 와아! 그게 뭐야! 이거 다 싫다. 컷!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델포이트! 털TV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! 스포츠 의류를 억어치게 찾았어요. 오우! 오우 좋아! 에이스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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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! 롤러포스트 한다고! 롤러포스트 지금! 롤러포스트! 낙법을 배우니까 이렇게 다 넣어갈 수 있는 거죠? 어우 낙법 확실하게 쉬시네. 바로 줄 서야 돼요. 여러분들 돈 내셔야 돼요. 이거 돈 바꿔야 돼요. 돈 내야 돼요. 빨리 하라고 지금 흘렁해봅시다. 저번에 배운 거 알았어. 진짜 생각해 봐. 뒷목 잡고 왔다. 업어치기까지는 된 것 같아요. 이제 태클 배웠어요. 이번에 태클 들어가는 거 기억나요? 하나 둘 셋 들어가서. 그렇게 있다가 하나 뒷다리 따라 들어오고 둘 허리 끼고 그렇지! 오 잘했어! 들어가서 하나 둘 했을 때 이미 닿고 있어요. 아 네.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상태에서 복수합니다. 손을 깊게 잡고 붙여 오른쪽에. 그렇지! 오오오오! 이렇게 잡는 상태에서 미는 거야. 오 이렇게 붙이면 느낌이 달라요. 네. 확실히 힘이 걸려야 돼요. 오른다리를 하나 뒷게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. 하나 했을 때 허벅지랑 가슴이랑 다흐랑 맞추고 뒷다리는 살짝 떨어지는 게 좋아요. 자 이 상태에서 이 앞에 휘둘지 자 이 앞에 무릎 앞에 무릎을 바닥에다가 살짝 톡 대줍니다. 아 아까 걸었던 거 아까 그 스텝이랑 비슷해. 자 뒷다리 살리고 자 이게 하나 태클에서 하나 둘 동작이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럼 셋은 어떻게 해? 밀고 일어나야 되겠지? 셋 밀려서 셋 그렇지 셋 허벅지랑 이 무릎이 먼저 바닥에 가야 돼. 그렇지 아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하나 해서 같이 가잖아요. 근데 중심을 못 잡고 상대방을 밀고 나갈 수가 없어. 지금 톡도 있나요? 밀고 나갈 수가 없어. 그래서 밀고 나오려면 하나 해서 이 다리가 먼저 바닥에 닿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까지 따라와요. 이렇게까지 잘 잡고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오 잘했어. 하나 천천히 하나 둘 둘 둘 셋 오케이 그렇지 둘 오케이 오 이렇게 하나 그렇지 오 오 이제 이제 하나 그렇지 둘 오 오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. 원래 이렇게 자 이제 넘어트리는 거예요. 밀고 일어나서 자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던졌지 아 길어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다리를 내 몸중에 붙여놓고 끝까지 눌러야 해요. 끝까지 가슴이 계속 붙어 있어야 돼. 아 오케이 하나 둘 둘 둘 그렇지 오 오 또 다행이다. 내가 그 남자를 몇 번 넘어트려봤어요? 택가 사용해봤어요? 택가 사용해봤어요? 액션 낫져밤이 아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쉽다. 오 갑자기 들어가는 아니 아니 택을놈 잘해. 꾹들어놓으세요. 날값겠네 하나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오 오케이 자 오늘 답이었습니다. 끝! 근데 오늘 끝이 아니죠? 오늘 특별 게스트 저는 사실 단련된 사람이니까 제가 넘어가 주는 거 일반인 남성분으로 모셨죠? 저희 뒷모습이 아주 초라한데 쑥쑥해 보이시는 쑥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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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안녕하세요 요 고맙습니다 되게 이쁘다. 아 감사합니다 두투부님들 실제로 보니깐 진짜 두투부님 뭘 뭘 가져주시면 돼요? 아 아 저 오늘 저녁에 업어치기 당하시면 됩니다.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괜찮네. 아 그러면 뭐 수천 번 더 주세요. 레슬링 하는 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좋네요. 사실 보니까 싸우면 잘 질 것 같아요. 아 좋네요. 아 좋네요.